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 업체의 돈을 제때 갚지 못했은 채무 이행 각서를 민주당이 공개했습니다. 각서에는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아 갚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강혜경 씨가 그동안 줄곧 주장해온 내용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가 확인된 겁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공개한 문건은 명태균 씨가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가 대선 뒤인 2022년 7월 여론조사기관 PNR에 써준 채무 이행 각서입니다. 각서에 따르면 PNR은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를 위한 ARS 회선을 빌려주고 그에 해당하는 비용 6천여만 원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PNR은 그의 말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통보한 내용을 확인하는 각서를 요구했고 미래한국연구소의 실무자인 강혜경 씨가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각서엔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아 갚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 측이 PNR 대표에게 대선 이후 김 여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한테 돈을 받아서 미수금을 처리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내역서도 원래 220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명 씨가 김 여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얘기해왔다는 강혜경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공개된 겁니다. 각서엔 작성일 현재 김건희 관련 내용은 허위라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대선 이후 미수금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이 그 당시까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넣은 문구라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